제가 최근에 욕기를 읽게 되었는데 한 장 한 장이 너무 좋아서 수요일배 때 욕기를 하나씩 하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욕기를 읽으면서 관련된 책을 보게 되었는데 밥소르기 국사님이 욕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고통을 통한 거룩한 승진이라는 책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승진을 합니까? 박사학위를 따오거나 아니면 일을 잘하거나 아니면 정말 돈을 많이 벌거나 능력을 보여야 승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승진을 하나요?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거룩을 통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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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해서 잘 안 되고 사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스스로 잘못을 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욕처럼 별 잘못이 없는데도 고통이 주어질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욕을 그리고 우리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끌어올리려고 하시는구나 육적으로가 아니라요 육적으로는 사실 욕이 많이 무너졌죠 몸도 아프고 나중에는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몸도 아프게 됐고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잃고 육적으로 보면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었는데 이것을 통하여 욕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영적으로 승진했다는 것입니다 밥소르기 목사님도 사실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목에 어떤 혹이 생기면서 찬양 사역자였는데 찬양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참 이 영상을 다루는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못하다니요 그런데 이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분투하며 또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머물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이 욕도 사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욕 1장을 읽으면서 자세히 보면 볼수록 사실 이 욕이 진짜 실존 인물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자식들이 다 한 번에 죽었다고 하면 사건 현장에 달려가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찬송이 그거거든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하시오 거두시니도 여호하시오니 여호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민 자식들한테 달려가기 전에 먼저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한 고백인데 정말 욕기가 길긴 길고 그 안에 욕의 여러 가지 분투와 원망이 있긴 했지만 전 이 모습부터가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짜가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에도 사실은 약간 억울한 게 하나님이 먼저 욕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단에게 먼저 자랑을 하셨거든요 욕 이야기 꺼내지 마시지 왜 자랑을 하셔서 사단이 장난을 치게 만드시나 와 왜 꺼내셨을까 욕 입장에서는 내 얘기 왜 꺼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먼저 꺼내셨거든요 야 너 세상을 다녀보니까 어떻티 욕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지 않아? 나 이런 사람 못 봤다? 얘 진짜 괜찮은 애야 이러면서 사단한테 자랑을 하니까 사단은 자기 성격대로 한 거죠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고 어떻게든 참소하고 싶고 어떻게든 망치고 싶은 멸망의 아비가 욕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 다 가져가 보세요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욕기입니다 그런데 욕은 진짜 하나님이 자랑하신 대로 오랫동안 인내했어요 우리가 볼 때 욕이 막 원망하고 불편한 것 같지만 사실 1장에 보면 그의 태도는 우리 중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욕을 뭐라고 자랑하시냐면 세상에 이런 애가 없다 하시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세상을 둘러봤을 때 세정의를 보셨을 때 여러분을 보셨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이 있기 전이든 있은 후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 나를 경애하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온전하지 이런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와 나는 욕 같은 수준이 될 수가 없어 나는 욕처럼 할 수가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높은 기준을 두시고 나도 욕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돼야지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리고 이 욕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께 칭찬 들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아까 우리 찬양처럼 정말 어느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좋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욕기를 읽으면서 고난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적용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새벽에 그리고 이렇게 수요예배 때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간에 하나님을 무릎 꿇고 예배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경애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찬을 욕에게 하신 칭찬을 나도 받고 싶다 이렇게 간과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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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